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쉿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비밀소 비밀스러운 조직을 쉿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비밀조직을 비밀스러운 조직을 자 여러분 쉿 오늘 제가 미국에서 한류를 도와주고 있는 비밀조직 엄청난 거대조직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과연 누구일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쉿 오늘 제가 아주 비밀조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내에서 한류를 확산시키는 엄청난 거대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인지 한번 함께 가보시죠 쉿 아 도착했다 바로 이거물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이젠 쪼